네 안녕하세요 타키비의 우수통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면목동, 면목시장인가? 사가정시장 사가정시장 저는 지금 서울 사가정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백종원의 벌목시장에 나왔던 만두집 가서 만두를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시장국을 먹고 와 수제만두전문점 만두만 아 그렇구나 사연이 입장 가는 여기는 만두는 곳이고 촬영은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사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김치만두국 하나 시켰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둘이서 와서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... 6,000원씩 하나에 6,000원씩 8개 찐만두 8개에 2,000원 와 진짜 싸다 이곳은 꿍도 먹고는 그런 만두밥이야 저 일부 봤어? 만두 맛있게 즐기는 거? 만두 맛있게 즐기는 법 퀴즈 고추자루 만두를 1cm 정도 갈라 고추자루를 얹은 후에 간장까지 살짝 곁에 드시면 고추자루는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하기는 유튜브 촬영 못 듣게 하는 것인데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반찬이 나왔고 이게 그 유명한 간장이랑 그리고 고추자루 자, 만두국 어... 국물 맛은 그죠? 와아... 고추 맛이 안 돼 선생님... 아... 국물 좋다 김치 한번 먹어보고 김치맛 맛있다 여기다가 돼지고기만 조금만 더 들어가 진짜 할머니 만들어준 그 맛이야 아 맛있다 와 이거는 생만두 찐 거랑 홍고 찐 거랑 조금 터져요 아 그래 행동이 있던 거고 안 써지라고 죄송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찍어야지 아 맞아 김치만두 그리고 고기만두 야 빛깔 참 이쁘다 아 신기한 맛이다 아 들깨 맛 상나네 아니 아니 어디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순 만두 맛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김치도 진짜 맛있다 겉절이 와 아니 진짜로 내가 만두를 좋아하고 어딜가서 항상 만두가서 만두를 시키는데 진짜 이런 만두 맛은 처음이야 아 아 아 아 아 와 우리 시골이 이거 있으면 매일 올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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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많이 안해요 아 둘 다 맛있다 둘 다 맛있어 김치만두는 시골 맛스러운 좀 익숙한 맛인데 좀 투박스러운 그런 맛이고요 이 고기만두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 와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네 와 그리고 이 집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 고기만두에다가 이 겉절 하나 올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센 걸로 먹어도 맛있어요 이 김치만두는 마찬가지로 고기만두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돼서 막 쪄서 나와서 찢어질 거라 했는데 하나도 안 찢어졌고요 이게 또 만두피가 굉장히 얇은데 허석하지 않고 진짜 쫄깃해 야 만두 그거 좀 풀린다 나는 만두 먹고 싶었던 그런 게 갈급함이 좀 풀려 와 음 음 음 이거 내가 먹을게 먹어 음 자 마지막 만두 바로 먹고 먹겠습니다 와 환자 맛있게 먹었다 진짜 짠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면목도에 있는 만두 맛집 와서 만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